스피드 종목 10가지 종목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진욱 팀장의 픽부터 볼까요? 화신과 SM을 시작으로 대우건설과 우리기술투자, 현대차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하창원본부장의 픽은 셀트리온, 비올, MBT, 다온칩스, 테크윙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먼저 공개해드렸습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아니면 관심이 생겨서 매수과 목표과 알려주세요.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 참고,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되니까 함께 참여하시면서 종목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유튜브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줘라. 그런 종목들을 줘라, 줘라 라고 지금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고 계신데 자,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스타트를 해볼지 먼저 최진욱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알려주시죠. 네, 저는 이제 화신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화신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 설계 기술 확보가 좀 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좀 그에 따라서 내년에도 좀 외형 성장세 역시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 화신이 지금 배터리 케이스 납품까지 일단은 지금 투자 단행이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내년부터 지금 일단은 현대차랑 기아 쪽에다가 지금 일부 차종 납부가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실적이나 매출 부분들은 확실하게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실적 부분들은 지금 확실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앞으로 신공장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가동 예정이다 보니까 신공장 모멘텀까지 내년에 좀 붙게 된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외형 성장폭은 계속해서 좀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또 이제 미국 샤시 부품 신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지 생산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모델 양으로 지금 선제적으로 납품이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 부근에서는 좀 일회성 비용까지도 충분히 감멸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모멘텀까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오히려 실적이 현재보다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좀 자동차 부품이나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 위주로 해가지고 가격 조정폭이 좀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고금리 기조가 완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성장주 밸류에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내년에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진적으로 이익 개선세는 좀 뚜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부품주를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문장님의 종목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시청자분들이 하창원 본문장님 이제 안 아프시죠? 컨디션 괜찮으시죠?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알려주세요 그러면. 네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네 말씀을 드리자마자 바로 목이 나가는데 네 바이오 대장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뭐 1월 달에 JP Morgan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어서 바이오 쪽이 좀 핫하게 움직이긴 할 텐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좀 강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서도 실적이 나오면서도 주가가 많이 꼬꾸라진 종목군들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사실 회사가 분할을 많이 하는데 합병을 좀 이번에 진행을 합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헬스케어랑 합병을 선언을 했고 이제 제약까지도 내 눈에 이어질 거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덩치가 커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셀트리온의 리포트를 보시면 상저하고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에 대한 흐름들도 좋아질 것이다 라는 평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은 실적이 이제 점점 좋아진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향후 합병에 대한 시너지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합병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글로벌 이제 그룹들과의 이런 경쟁이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은 항상 이런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논란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램시마 SC라든지 피아주사 쪽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 그리고 매년 거의 신약이 나오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 다양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유튜브에서 박로시님은 2024년에는 제약주들이 다시 좀 날아올랐으면 좋겠다. 아자아자라고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저는 좀 SM을 좀 들고 왔습니다. 일단 뭐 올해 처음부터 굉장히 좀 말들이 많았었죠. 그런 부분들의 요인들이 일단은 SN 3.0을 통해서 좀 회수가 됐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아직 지금 카카오 엔터와의 좀 관련한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저점이 아직까지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현재 가격대는 한 번 더 좀 보기가 힘든 그런 가격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좀 저가 매수를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또 향후 시기가 가면 갈수록 SM 같은 경우는 펀드메탈이 계속 좀 견조해질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는 지금 라이크 기획까지 좀 계약 종료까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 영업이익률 역시 좀 빠른 속도로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현재 지금 아티스트들의 지금 멀티 레이블이 지금 도입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수주 가시아 부분들, 영업실적 부분들이라든지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가시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오히려 내년 좀 상정하고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올해 4분기 좀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보다는 더 잘 되고 있는 그런 좀 영업활동 부분들도 충분히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좀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좀 가격 조정폭이 좀 꽤 많이 나왔던 SM 같은 경우가 다시 한 번 더 좀 밸류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실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주봉상에서도 오일선을 지금 충분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일선 이타 안 하면 계속 관심 있게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 다음 종목으로 SM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엔터주들에 대한 관심도 다시 연말 들어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다음은 하창원 보장님의 종목 뭐죠? 비올입니다. 비올. 네 제가 최근에 뭐 계속 화장품 쪽 올해 엄청 많이 들고 왔는데 이번에는 또 피부 미용 오류기기 쪽입니다. 비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한 번 주가가 많이 눌렀어요. 10월 달에도 한번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요. 그때는 인모드발 이슈로 좀 주가가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대부분의 미용 오류기기들이 회복이 됐는데 최근에 화장품도 그렇고 미용 오류기기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나라의 이런 파급력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 세계 점유율 자체가 상당히 낮아요.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유율은 계속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소모품 매출 비중의 30%가 평균적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제품에 대한 침투력이 높아지면 질수록 이제 고정적으로 소모품에 대한 매출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비올이 이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이런 이제 소모품 자체를 자체 조달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 부분을 좀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이긴 한데 기타적으로 브라질이라든지 기타 지역이 굉장히 높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기존보다 조금 비싼 비침습 고주파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은 충분히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충분히 좀 우상향 기조를 좀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월도 역시 내년에 한번 기대해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이 대우건설 가지고 오셨죠. 대우건설도 유튜브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장투미준 님이 대우건설 내년에 PF발 위기 없을까요? 이게 좀 두려운데 이것과 관련해서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아직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국면인 건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고급미 기조가 완화가 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건설주들도 그만큼 좀 많이 가격적인 메리트 구간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지금 부각이 될 가능성은 저는 내년 초창기에는 좀 많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그러면 그 안에서 건설주 중에서도 충분히 해외 수주 부분들이 있어서 활동이 좀 활발하고 수주 부분들이 굉장히 좀 증가해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공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좀 대표적인 하나가 저는 좀 대우건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나이지라라든지 이라크 항만 쪽에 있어서 신규 프로젝트 부분들까지도 여전히 좀 견주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매출 기여는 내년에도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또 지금 재무구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검사로 쪽 내에서는 좀 안정적인 실적 부분들이 내년에 좀 뚜렷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지금 대우건설이 긍정적인 해외 수주까지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국내 부동산 시상 침체기에도 해외 수주 쪽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해외밭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내년에 충분히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대우건설이 수주장고도 지금 많이 확보를 해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실적은 계속 좀 견인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제가 보기에 쌍바닥을 확실하게 일봉상에서도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 하락이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우건설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MBT입니다. 오늘은 광고 관련된 종목이 쉬어가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일단 아프리카 TV 쪽이나 기타 치즈직 쪽으로 트위치가 철수를 하면서 사실 조금 관심도가 많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 철수를 안 했지만 분명히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지각변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좀 큰 폭의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좀 연관되는 종목군들이 좀 급등이 나오기 바련이거든요. 왜냐하면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광고 쪽으로 좀 수급이 파급돼서 좀 연관된 섹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MBT 같은 경우는 이제 오퍼월이라고 해서 네이버 웹툰이나 이런 페이 쪽에서 지속적인 광고를 하고 있었고 사실 거기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서 최근에도 주가의 기조가 상당히 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리포트 바탕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었던 과거 전례가 있고요. 앞으로 이런 오퍼월 쪽이 사실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뭐 걷는데 이제 캐시 찍히는 거나 이런 것들에서의 광고 매치 좀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전에 좀 어팡이 호환기일 때 주가의 움직임들은 만 원대 중반 정도를 좀 월등히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바닷건에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한 번 고점을 찍은 이후에 좀 강하게 절반 이상의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재뚫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강한 기조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게 9,500원에서 만 원 라인이 좀 통곡의 벽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도착을 하면은 빠르게 한 번 정도씩은 좀 정리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고 관련 종목으로 MBT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재룡 팀장님 다음 종목 뭘까요? 네 저는 지금 우리 기술 투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뭐 현재 최근 가격적인 좀 강하게 나왔던 부분들은 비트코인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그에 대한 가격 적용들이 좀 나와준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아직까지는 좀 비트코인 쪽이 강세장이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년 같은 경우 1월에 ETF 승인에 대한 기대 모멘텀은 여전히 지금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가상화폐 관련제 쪽의 수급이 오히려 내년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내년 4월에도 지금 비트코인의 반감기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확실하게 수급적인 면이 지금 죽은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좀 한 차례 쉬어갔다가 다시 한 번 더 폭발적인 수급이 좀 쏠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가격 조정을 좀 굉장히 건강하게 준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신규 분들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거래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입출근량이 지표의 값이 0 이하로 계속해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금 거래소에서 매도되는 물량들이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말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가면 갈수록 매도 압력이 현저히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크게 악재가 나와서 비트코인이 파동을 깨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지금 가격 상승 메리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히려 가상화폐 관련자들이 후발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큰데 그 안에서도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가 충분히 수급적인 부분들은 계속해서 내년 초창기까지도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까지 비트코인의 한번 흐름 내년에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관련해서 우리 기술 투자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청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을 또 살펴봐야 될 텐데 가온칩스 주셨죠. 가온칩스도 유튜브에서 시청자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년부터 실적이 폭발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괜찮겠죠? 가온칩스 어느 정도의 매수가에 진입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딱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선정을 했는데 오늘 좀 많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전 고점들을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을 좀 더 열어놓으실 필요는 있는데 이게 오일성과 이격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거든요. 한 25% 정도가 오일성과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약간의 좀 키 높이를 맞추는 한 2, 3거리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기존에 가지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 흐름에서 조금 더 유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신규 매수를 좀 접근한다고 한다면 5만 3,500원 라인이 지지가 되는 걸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일성 조정 나오면서 5만 3,500원, 5만 3,500원부터 5만 4,500원 이 사이가 깨지지 않는 걸 확인하시고 그 안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오늘은 수주 관련된 부분을 좀 부각이 되긴 했지만 디자인하우스라든지 이런 IPA 관련된 회사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주가가 올라가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온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기타 이슈가 있는 쪽이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정적인 성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내년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시아가 되면 될수록 조금 소급해서 당겨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내년 2분기까지는 반도체가 주도주 역할을 좀 반드시 해줄 거라고 믿음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턴업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이 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온칩스 오늘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의 조정이 나올 때 접근하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가온칩스까지 받고 이번에 최진욱 팀장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네, 저는 지금 현대차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주가 부분들이 픽아웃 우려는 대부분 다 반영을 했을 거라는 관점으로 좀 볼 때는 오히려 이제는 주가가 우려보다는 좀 견조하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실적에 주가도 충분히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10월부터 11월까지 판매 대수가 지금 37만 대까지도 지금 달성을 한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연중 가장 높은 수준의 수치를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4분기도 지금 판매 실적 역시 좀 기대치는 충분히 상해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히 주가도 지금 그에 따라서 좀 반응이 확실하게 나와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도 좀 바닥을 잡고 나서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 기조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금 주가가 실적 부분들이 좀 반응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히 신규 분들도 매수 관점으로 보기에는 좀 매력적인 밸류 구간들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현재 글로벌 수요 위축이라든지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 감소를 한다라는 우려감으로 인해가지고 그만큼 자동차, OEM 업체들이나 자동차 부품 쪽이 주가가 좀 강세폭도 강하게 나오지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내연기관이라든지 하이브디르 차량 위주로 지금 판매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성장세는 내년에도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주봉상에서도 이미 꽤 오랜 기가 동안 상단 채널을 못 들었었는데 최근에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금 부근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계속해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내년까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하창원본부장님의 다섯 번째입니다. 반도체 종목 또 들고 왔습니다. 테크 윙입니다. 최근에 기세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이전 고점들을 다 뚫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형 기조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후공종 검사 장비인 핸들러와 소모품을 공급을 하는 회사고 주요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강하니까 좀 같이 쫓아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모리 시장이 좋아졌을 때 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업타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주요 고객사의 캡팩스 투자가 상당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고객사들의 캡팩스 투자가 한 30%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누려나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또 DDR5 전환의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이제 COK 부분이 사업 안에 좀 용해를 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들이 이제 DDR5로 전환하면 새롭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이 수명이 5에서 7년인데 새롭게 만들려고 하면 이제 굉장히 좀 가격대가 나갑니다. 그래서 신규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사실 이제 고마진의 상품들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DDR5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침투율이 한 13%인데 이게 내년에는 40% 정도까지도 확대가 될 거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COK 부품에 대한 수요는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HBM 쪽에서도 고속 핸들러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되면 또 추가적인 상승력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크윈까지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